신유래 뉴스정면습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중에 정치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정말 패션의 색상을 너무나 신경을 쓰고 있는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블랙으로 그냥 입고 다니든지. 그럼 또 너무 칙칙하니까요. 하얀색으로 입고 다니든지. 하얀색이 보면 진짜 엄청나겠네요. 앞서서 짜르. 하얀색 옷 있어요? 러닝 말고 지난번에 입고 왔던. 네. 저는 러닝은 입은 적이 없고요. 앞서서 짜르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짜르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색깔을 잘 지켜야 되니까. 정면 승부에서 컷오프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근근하면서라도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인생의 승자예요. 원래 강한 자가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게 모 영화에서 김범, 이범수 씨의 대사입니다. 아 그렇구나. 강한 자가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자가 강한 놈이요. 그런 거. 그게 맞아요. 근근하면서도 오래 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우리 돌아가셨지만 고송회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방송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참 어려운 건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한번 YT나 나오셨을 때 같이 저녁 식사도 같이 한번 보셨었는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입고 왔어요? 네? 출근할 때 그렇게 입고 왔어? 아니요. 여기에 코트 하나 더 입고 갔어요. 보셨잖아요. 아 참 그거? 이 누덕이 이렇게 누덕 누덕 해가지고 다 긴 거? 그거? 그렇게 긴 코트를 소화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키가 있어야 돼요. 긴 코트가 롱 코트가 아니라 기운 코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그런데 있잖아요. 아침에는 추워요. 그런데 아침에 수업 때문에 학교 가는데 그때는 춥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올 때 보니까 더워요.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러닝 여러 겹 저희 보시면 됩니다. 러닝구? 러닝구 여러 겹. 러닝구 오늘은 한 겹밖에 안 입었어요. 아예 안 입었습니다. 아예 안 입었어요? 그렇군요. 여러분 저기 이호영 아나운서의 패션의 색감에 대해서 또 의견 주실 분은 우물전 공사호 샵 공사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 중에 충분히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우리 유튜브로 보신 시청자 여러분이 그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벗어야죠. 그렇죠. 그게 청취자는 왕이다. 시청자는 왕이다. 항상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나도 오늘 색깔에 신경을 썼어요. 나도 사실 은근히 아니 어떨 때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보니까 이거 오해받을 색깔이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해받는 날이 있으면 그다음 날에 바로 반대색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선 선거 방송을 몇 군데 와서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까만 넥타이에 까만 양복을 입고 나가려고 그래요. 괜히 빨간색 입고 빨간색 입고 이러면 오해받잖아요. 주황색은 뭐 어차피 없으니까. 주황색은 그거는 사실 일반 사람이 소화해내기 되게 힘든 색깔인데 개혁신당이 주황색이잖아요. 주황색은 저 정도 돼야 소화할 수 있죠. 청취자 여러분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많이 불편하셨죠? 지금 저희가 쓸데없는 얘기를 할 테니까요. 화장실 갔다 오셔가지고 가셔가지고 오바이트 하셔도 됩니다. 얘기는 합시다. 무슨 얘기부터 해요? 샵 연구사 오물전 공구사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이 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서 당 내에서도 황 수석의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공개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일단 한 위원장의 어제 발언은 주말간 뉴스를 보셨던 분들은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1980년대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등을 언급한 황 수석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한 바 있는데요. 김경률 비대위원도 오늘 CBS 라디오에서 이분은 공직자로서 자세가 돼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 거취를 대통령실에 맡기겠다. 반성하고 잘하겠다는 건 국정에 너무나도 심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오늘이라도 당장 사퇴하는 게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전 의원 역시 NBC 라디오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말했으니 본인이 알아서 정리할 거는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안철수 의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저는 그에 대해서도 분명히 입장을 밝힌 것이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SNS에 메시지로 전달드렸고 말씀도 드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기 하남갑에 출마한 친윤계 핵심이라고 불리는 이용 의원도 에스베라스 라디오에서 본인이 사과했는데 한 비대위원장도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 황 수석도 좀 더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국방부 장관 재임 시절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 대상에 오른 이종섭 주 호주대사에 대해서도 즉각 소환과 즉각 귀국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오늘도 고수를 했습니다. 어제 밝힌 우리 입장은 그대로 간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어제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즉각 귀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앞서서 말씀드린 나경원 선대위원장과 안철수 선대위원장 역시 이와 관련해서 귀국해서 수사받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자 황 상무 수석과 이종섭 대사에 대한 거치 관련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도 지금 강하게 분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요.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종섭 대사 문제는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실제로 호주대사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수사의 장애가 발생할 일은 없다. 본인이 귀국하면 수사가 될 때는 귀국해 수사를 받는다라는 입장. 그다음에 이제 황 상무 수석에 관한 입장이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대통령실은 절대로 언론에 대해서 어떠한 압력을 가할 생각도 없고 가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고 이게 발치가 된다. 일부 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당정 갈등이 일어난다 말이에요. 어느 정도 충돌이 일어나냐 이거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대통령실력이나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나 똑같다고 봐요.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종섭 대사한테는 뭐냐 하면 공수처가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 대사는 귀국해야 한다. 이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무조건 귀국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수처가 소환을 통보하면 즉시 와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대통령실이 얘기한 소위 말하는 수사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당연히 수사 받을 일이 있으면 와야 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이 황상무수석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 스스로 거치로 결정해야 한다는 건데 오늘 대통령실 입장을 제가 아까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통령실은 일단 황상무수석하고 선을 확실히 긋는 거예요. 대통령실의 입장 대통령의 입장은 이런 것이다.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어요. 이 얘기 속에는 뭐냐 하면 황상무수석의 발언과 대통령실은 무관하다. 이 선거길에 딱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런 얘기들은 황상무수석이 스스로의 거치로 결정을 해야겠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거치로 결정하려면 좀 빠른 시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 월요일이죠? 잘하시네. 어떻게 알았어요? 월요일인지 그렇게 빨리? 출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구나. 요새는 개그 콘서트를 다시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방송할 때 개그 콘서트를 보면 굉장히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다음 날이 월요일이니까. 개그 콘서트에 음악이 나오면 내일부터 또 일찍 나가야겠구나.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월요일인데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을 나왔으면 이 입장을 잘 좀 황상무수석이 되새겨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두 가지 버전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칼 두 방 맞았다라는 발언하고 또 하나는 올파 관련 발언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많이 그런 것들이라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빠르게 이 문제를 수습하기를 바랄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볼 때에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이 이것이 마치 대비되는 것처럼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좀 하여간 여러 가지 좀 크게 좀 볼 필요가 있죠. 이런 당사자들은.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산하 도덕성 검증소위가 심사 과정에서 4월 총선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에게 도덕성 점수로 0점을 줬는데 공권위가 이를 무시하고 양 후보의 경선 참여를 밀어붙였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과거 양 후보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을 놓고 당내 갈등이 재점화한 가운데 공천 심사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와서 이른바 양문석 논란은 더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공관위의 한 관계자가 오늘 언론과 통화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양 후보는 도덕성 검증소위에서 헤이트 스피치권으로 문제가 됐다. 일부 위원들은 아예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의견도 받아들여서 도덕성 점수로 0점을 주기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관위 심사 테이블에는 도덕성 점수 0점 자체가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외부 공관위원 일부가 양 후보의 면접 태도를 보고 아예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임 위원장과 당 소속 공관위원은 양 후보가 현역인 전해철 의원과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서 경선 시행에 힘을 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공관위 내부에서 양 후보 문제에 대해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외부 위원들은 거의 최하점을 줬다. 경선 자격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분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런데도 공관위에서 그냥 통과가 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빨리 논란을 종식하고 여러 가지 선당 후사적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임 위원장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임 위원장은 또 언론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절차를 어기고 양문석 전해철 경선을 강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그런 적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양문석 논란을 놓고 친문, 친노계와 친명계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했던 정치인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이걸 가지고 국회의원 후보직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으로 본다면서 논란 확산 차단을 시도를 했고요. 또 비명계 강병원 의원을 꺾고 공천장을 받는 친명계 김우영 후보의 심사 과정에서도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용진 의원의 현역 의정활동평가 하위 10% 이의신청 기각을 놓고도 공관위 내에서는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양문석 후보의 공천 과정뿐 아니라 여러 공천 관련해서 민주당의 공관위와 관련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덕성 0점을 받았다. 공관위의 보고가 안 됐다. 이거는요. 익명을 요구한 일부 관계자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임혁백 교수가 이거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의가 맞다라는 전제로 우리가 얘기는 절대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나중에 사실이 밝혀지면 여기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양쪽 예의가 극단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 예의가 맞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거는 근데 얘기를 할 수 있죠. 팩트니까.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 사이에 있어서의 경선 문제예요. 그런데 이 박용진 의원 같은 게 하위 10%이기 때문에 이게 30%이 깎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수진 변호사는 여성 신인이기 때문에 20%를 플러스하고 들어가요. 한쪽은 마이너스 30이고 한쪽은 플러스 25라는 거죠. 그럼 가만히 있어도 55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 이것이 경선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럴 거면 왜 경선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박용진 후보가 갑자기 박용진 의원이 엄청나게 점수를 많이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예를 들면 더군다나 이게 전국 권리당원하고 지역 권리당원 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 부분은 좀 민주당 공천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더욱 없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양문석 후보의 문제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문석 후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반응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국민께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마포갑의 이지은 후보 지원자 연남동 경의선 숲길을 찾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일부 지역을 폄하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이 의심되는 발언이야말로 진정 국민이 책임을 물어야 할 막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호남비아 발언 5.18 평회 발언하면 안되겠죠. 봉투받고 이런 사람 공천하면 안되겠죠. 친일 발언하면 안되겠죠 라고 하면서 양 후보의 발언은 이와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정치인이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은 문제 삼기 어렵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양 후보 공천은 취소하지 않을 것이란 취지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원 후보와 자주 통화를 했다면서 곽 후보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과거의 한 발언부터 반성해야 한다는 말을 꼭 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본인은 오늘 오후에 또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한다. 1분 1초가 천근 같고 여삼추인데 이렇게 시간을 뺏겨 재판받고 다니는 사실이 서글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양문석 후보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몫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오늘도 재판에 갑니다. 이 소식 관련해서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이 얘기는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인이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이런 발언을 했다. 이거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비판의 대상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과거 발언이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왜 꺼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러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실은 민주당의 맥을 잇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김대중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 두 분이 민주당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기초를 스스로 비판을 하면 그렇다면 민주당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판의 얘기가 나오는 건데 물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양문석 후보를 공처 취소라거나 이뤄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런데 사실 제가 아까 이 양문석 후보와 박용진 의원 문제를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주류교체가 일어난 어떤 정당에서든 주류교체가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잡음이 클 수밖에 없어요. 주류교체와 신주류의 형성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은 주류를 교체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지금 모든 개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문에 이게 무너진 상태에서 새로운 주류가 등장하려고 하는 이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주류가 등장하는 것은 주류교체보다는 훨씬 좀 혼란스러움이 덜합니다. 그런데 교체를 하려면 기존의 주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시끄러워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주류교체가 일어나나 보다. 그래서 시끄러운가 보다. 이런 거는 다 저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친명행사 친명행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거는 주류교체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너무 후보 경선에서 차이가 나버리거나 혹은 민주당에 있어서의 정통성이 가장 중요한 근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됐을 땐 주류교체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실 조금 거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시스템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 시스템이라는 게 과연 그렇다면 지금 박용진 의원이 맞닥뜨리고 있는 시스템이 공정한 시스템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의구심을 가질 거예요. 이런 것들을 총선을 앞둔 시기에서는 민주당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갔죠. 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어서 국민의 물가 고통이 계속된다. 시장과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조만간 물가안정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가안정은 정교함과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지난주 국민의힘은 농축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1,500억 원을 긴급 투입하는 방안을 약속을 했고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납품단가 지원 품목은 13개에서 21개로 대폭 확대하고 농산물 할인 예산도 2배 확대하고 축산물을 50%까지 할인하는 행사도 연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당내에서 나오는 수도권 위기론과 관련해선 어려울 때 더 강해지는 게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민주당을 저격을 했는데요. 민주당처럼 섣불리 승리를 예견하면서 자만하지 않고 한 표 한 표 소중하다는 자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 여당과 정부가 연일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의원장의 발언도 역시 같은 선상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최근에 사과값이 금값이다 이런 보도도 많이 접했었는데 사과 안 사봤어요? 그런데 최근 지난 주말에도 샀습니다. 왜 발을 떠든 거 그래요? 왜 당황하고 그래요? 지난 주말에도 샀어요. 샀어요. 얼마 전에 샀어요? 로켓 배송으로 시켰습니다. 로켓 배송으로. 그런데 얼마씩이요? 저도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집이 부장 모양이에요? 왜요? 아니 사과 살 때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사고. 제일 저렴한 거 찾아서 샀습니다. 그런데 참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물가가 총선에 분명히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볼 때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 이종섭 대사 문제 그다음에 황상무 수석 문제 지금 당장으로 놓고 본다면 그리고 물론 이제 민주당 내에서의 지금 친모 플러스 친문대 친명의 갈등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 뭐 이런 건데 사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라는 게 망가지기는 굉장히 빨라요. 쉬워요. 마음 먹고 망가뜨리려고 생각하면 몇 달이면 망가뜨려요. 그런데 그렇게 망가진 경제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선 장구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금방 회복이 안 돼요. 제가 볼 때 경제가 회복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최소 4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는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기반이 워낙 사실은 좀 허약해졌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된다. 하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국민들은 그렇게 세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나빠졌지 분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빨리 좀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빨리 생각해야 돼요. 그 경제 기초 체력은 오래 걸리고요. 궁극적으로 경제가 안정되는 건 오래 걸리지만 일단 급한 물가를 뭐 아까 1,500억인가요? 이거 투입하고 뭐 투입하는 건 좋은데 이거를 빨리 좀 안정시켜야만 아마 본인들도 지금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선거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답답은 하죠. 앞두고 참. 축구 언제예요? 태국전이요? 태국전 목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목요일이에요? 네. 목요일과 다음 주 화요일이요. 목요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을 해요? 첫 번째 경기는 홈에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태국에서 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 게임과 게임 간격이 좁아요? 원래 A매치데이가 일주일이나 한 열흘 안에 한 두 경기 정도. 월드컵 예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몇 대면? 태국전이요? 태국전 5대1 봅니다. 5대1?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호영 아나운서가 5대1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잊어먹지 마십시오. 수요일에 다시 물어봐주시고 목요일에 다시 물어봐주시면 똑같이 받을 수 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